반성모 읽기연습 63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 How Who am I? Who am I? 뭐 뜻은? 내가 누울까 그렇죠 자신의 정체를 밝혀보라 스무고개처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울까 Who am I? 오케이 다음 문장 읽고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There are lots of stories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내 뜻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나에 대한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There are lots of stories 나에 대해서 About me 오케이 자 라츠 오브는 뭐 눈치챘는지 몰라도 같은 표현이 뭐 뭘 써도 상관 All lot of 해도 되고 All lot of 해도 되고 All lot of 해도 됩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두 개씩 가보겠습니다 내가 누굴까 How am I? 뭐래 Who am I? 아 겁난다 이 아직도 Who 하고 How old 내가 누구니? Who am I? Who am I?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a lot There are a lot of stories about me 오케이 뭐라구요 There are a lot of stories about me There are a lot of stories about me There are a lot of stories about me A lot of stories about me 계속해서 다음 문장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A lot of bats live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그 뜻은 많은 박지들이 산다 나와 함께 나의 차가운 성에서 OK, 그래서 누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어, leave, leave에 하다시 두요 OK, 하다시 두, 하다시 더드가 아닌 이유는 A lot of bats 암만 길어봤자 네 그렇죠 히시잇이 아니네요 암만 길어봤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leave leave 하면 안 되겠다 네 그렇습니까? 네 OK, 그러면 여기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렇죠 OK, 그래서 많은 박지들이 어디서 너랑 같이 사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Do you You lots of bats leave with you OK 참 희한합니다 도대체 얘는 뭐 어 그럼 여기다가 넣으라는 말도 넣어야 되나? 아 아 뷰리 뷰리 OK 여기 여기 A lot of bats 그러니까 똑같이 A lot of bats 암만 길어봤자 많은 어 데이 OK 그래서 그들이 너랑 같이 어디 살고 있니? Where do they live with you? Where do they live with you? 그렇습니까? OK 그 다음에 이번엔 다른 질문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 또 혹시 누가 너의 차가운 성에서 너와 함께 살고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누가 너와 함께 너의 차가운 성에서 살고 있니? 누가 너와 함께 너의 차가운 성에서 살고 있니? 누가 사니? 누가 사니? 자,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땐 여기 있던 둔화, 더즈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오케이, 얘는 앞만 빌어봤자 뭐? 데이? 음, 흐흐흐흐흐 데이면 여기에 leaves겠냐? he, she, it 하고 있으니까 대답 듣기 전까지는 몇 명인 걸로 생각한다? 한 명 한 명인 걸로 생각하니까 저 leaves 속에 뭐가 들어있어? 네, leaves 속에 뭐가 들어있어? leaves요? 어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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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질문은 다른 질문하고 다르게 여기에 있던 두나 더즈가 앞으로 못 나갑니다. 예를 보고 문장의 주어라 그러고요. 주어동사 누가다에서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궁금할 때는 그냥 누가사니? 누가사니? 이렇게 잘 못하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웨얼! 웨얼! 주 어라! 어라! 트 오브! 뱉츠! 위브! 윗! 윗! 유! 오케이. 뭘 이렇게 오래 걸려? 웨얼! 웨얼! 두. 그 다음에 이 질문은 뭐였더라 그래서 뭐라고요? 아니 아니 이 문장이 뭐냐고 아아 아아 그 전원에 대해서는 그 전원에 대해서.. 나랑 같이 있고 그 전원에 대해서는 이건 뭐였지? 그들이 산다 그들이 사니 정신 차리세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읽고 I'm never sleepy at night 나는 절대로 졸리지 않다 밤에 슬리피 뜻은? 자다 졸리는 자다 하면 얘가 도대체 왜 필요한거야? 졸린이란 어떤 시니까 합쳐서 졸린다 난 졸린다 난 졸리지 않다 난 절대로 졸리지 않다 난 네버 슬리피 네버는 not하고 비슷하지만 좀 더 강한 의미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대나 듣고싶어 여섯가지 질문중에 when 그래서 넌 언제 절대 졸리지 않니? 라고 묻고싶으면 when are you never sleepy? 그렇죠 넌 언제 절대 졸리지 않니? when are you never sleepy when are you never sleepy 넌 언제 절대 졸리지 않니? when are you never sleepy 그랬더니 뭐래요? I'm never sleepy at night I'm never sleepy at night 오케이 그 다음 문제를 읽고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그 낮 동안에 나는 잔다 커다란 박스 아니 상자 안에서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나는 잔다 오케이 세가지 방법 중에 뭐? 하나씩 두 오케이 그래서 낮 동안은 여섯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렇죠 안녕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언제 커다란 상자 안에서 자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n to when to you sleep in a large box when do you sleep in a large box when do you sleep in a large box you sleep in a large box 그럼 이건 여섯가지 질문 중에 what ice fishing 오케이 아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커다란 상자 안에서 왜 그랬더니 커다란 상자 안에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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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왜 오케이 그럼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ere to to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오케이 넌 낮 동안 어디서 잠을 자니 where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WHERE DO YOU SLEEP WHEN DO YOU SLEEP IN A ROGEBOX?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DURING THE DAY, I SLEEP IN A ROGEBOX 다음 문장 읽고 THE BOX IS FILLED WITH DIRT 뜻은? 그 박스는 채워져 있다, 흙으로 아 그 상자 박스나 상자나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흙이란 대답 듣고 싶어 DIRT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흙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예요? 뭐 What? What? 오케이. 그래서 그 상자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궁금하면 Fields... 아... Dids가 아닌가 What? 누가 그 상자가 뭐한다 채워져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어...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어... 비동사 있... 그래 비동사잖아 눈에 딱 보이는데 뭘 아니 그냥 갑자기 비동사 있었나 차라리 그러면 그 상자가 채워져 있다 What? 그 상자가 채워져 있다 What? 그 상자가 채워져 있다 The box is filled What is the box fill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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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뭐야 아... 뭐라고요? I can't see myself in the middle 내 뜻은? 나는 볼 수 없다 나 자신을 거울 속에 있는 자 선생님이 새로 관할 알려드릴 거예요 In the mirror는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시 덩어리야? 어떤 내 자신?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영화에서는 어떤 시가 길어지면 우리말하고 달리 뒤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myself의 뜻은? 나 자신 In the mirror의 뜻은?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거울 속에 있는처럼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가버립니다 우리말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나는 볼 수 없다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 myself in the mirror 그러면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은 6가지 질문 중에? 무엇? 아 누구? 넌 누구를 볼 수 없니? 라고 묻고 싶다면? 어 그 wh-1 아 후후 who who can you see? mm who can't you see 넌 누구를 볼 수가 없니? Who can't you see? 그랬더니 뭐래요? I can't see I can't see I can't see myself in the middle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can't you see? Who can't you see? 했더니 I can't see myself in the middle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읽고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의 뜻은? 나는 정말로 싫어한다, 마늘을 Okay, 그래서 마늘, 6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너는 정말 무엇을 싫어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o you really hate? Hate Okay, 너는 뭐를 정말 싫어하니? What do you really hate? 라고 물어봤더니 I really hate garlic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really hate? 했더니 I really hate garlic Okay, 계속해서 읽고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예수증 사람들의 목들은 매우 맛있게 보인다, 나에게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Okay, 그러면 사람들의 목 6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이 너에게 엄청 맛있어 보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Are you delicious?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me Okay, 또 누가 다에서 뭐가 궁금해? 얘가 궁금하다니까? 네 문장의 주어가 궁금하다니까? 아, 문장의 주어가 궁금하다니까? 응? 순서가 안 바뀝니다 Okay, 안 바뀌고 다시, 대신에 몇 개인 걸로 생각한다? 한, 한, 한 개 그래서 이속에 뭐 들어있어? 더듬 앞만 길어봤자 히, 쉿, 잇 처럼 취급하니까 그래서 무엇이 너에게 매우 맛있어 보이니?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me Okay, 뭐라고요?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me To you 했더니? I, 아,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Okay,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who, I, who am I? Who am I? 어, 어, let, let, let's all of stories about me 얘도 왜 빼? 아아아 어, let's,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있다라는 거, 단어할 때 있어 한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다 지금 이 문장에 하나가 있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 개가 있다 그러고 있어 여러 개요 그러니까,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그럼 얘는 뭐였더라? 아, lots of stories about me 자 이거 안만 기러봤자 뭐야? They I live A lot of bats live A lot of bats live A lot of bats live 이게 뭐 for me라고? 나를 위해서야? With me In my cold castle 그럼 얘는 뭐? I I never sleepy In night 슬리피가 어떤 실험에? 아 네 그러면 I am never sleepy I am never sleepy 존인을 졸리다로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였어? 어 저 그 M 비동사 M 네 그리고 이게 In night이야? 아 In night 오케이 연습 좀 더 열심히 하세요 동네가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